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계신 말씀은 휘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계신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휘브리서 7장에서 휘브리서 기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이시라는 거죠. 하지만 당시 유대인이었다면 그 이야기를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전도 멀쩡히 있었고 그곳의 대제사장도 멀쩡히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죠. 그래서 휘브리서 기자는 오늘 8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전반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정말로 계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사역을 할 성소가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어디였죠? 1절 중반절부터 보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성소,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성소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성소를 참 장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가 있었죠. 여러분 그때 모세가 성막을 어떻게 만든 겁니까? 스스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해서 그 성막을 만들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출애국기 25장 40절을 보면 너는 삶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원형을 그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가 하늘의 것을 보고 만들었다 말씀을 합니다. 모든 제사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절 중반절에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요점은 너희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하는 유대의 성막, 제사장, 제사대도 이 모든 것이 그것의 원형이 하늘에 있고 그것은 다 모형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짜는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참 장막에서 지금도 쉼없이 일하고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말씀을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옛날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였던 것처럼 그분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해서 중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쉼없이 중보를 하고 계시니 우리는 언제라도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풍랑과 신앙의 시련 가운데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놀라운 진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께서 물론 원형이 되시기도 하지만 레위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은 분이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더 좋은 언약이 있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여러분 더 좋은 언약이 있으려면 덜 좋은 언약도 있어야 하죠. 그래서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 언약과 둘째 언약을 비교를 합니다. 첫 언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정말 복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고 싶으셨으면 그렇게 언약까지 맺으셨을까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대로 살 힘도 없었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반복됐잖아요. 그래서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첫 언약을 패하시고 새 언약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된 우리에게 너무도 감격스럽고 너무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 목사님 모세처럼 하나님이 돌판에 우리에게 새겨주신 것도 아닌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돌판보다 더 확실한 곳에 새겨주셨습니다.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새 언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성경은 만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왜 하필 마음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죠.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완벽해도 우리 마음의 순결도는 하나님과 나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예 우리 마음 안에 이 새 언약을 새기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새기셨죠? 주께서 십자가 죽이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의 영으로써 우리 안에 친히 우리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무엇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에 순종할 수 없고 늘 실패뿐이고 그대로 살 수 없었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주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함께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철저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셔서 그리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강원도 태백 산골에는 예수원에 지내셨었죠. 그분이 그곳에 지냈던 초창기 때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하루는 태백 기차역에 해가 저물어서 도착을 해서 이제는 저 산 위에 있는 예수원에 올라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를 하더랍니다. 누가 봐도 너무 위험하고 누가 봐도 너무 무서운 길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대천덕 신부님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닌 걸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간다는 걸 정말로 알았으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지금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마을 사람들이 대천덕 신부님에게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예수와 다니는 사람이라고 불렀대요. 험한 산길만 예수님과 다닌 게 아닙니다. 이분이 엄청난 주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그 증인이셨죠.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을까 늘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서전을 보다가 이유를 알았어요. 그 삶의 핵심을 이렇게 고백하세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길이 내 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만 그렇게 했을 뿐이다. 제가 그거 보며 거룩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무얼 하든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예수와 다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 교만한 겁니까? 대천덕 신부님만 예수와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예수님과 다니는 사람입니다. 임신을 한 산모가 태중의 아이와 어딜 가든 함께 가듯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지금도 임하셔서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이것이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소원이고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삶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강구할 때 주님 제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날마다 발맞춰 나아가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라도 그 마음에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누구도 예외 없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주님과의 어떠한 친밀함도 없이 지내는 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요? 왜 들은 말씀과 내가 읽고 붙든 말씀과 내 삶의 괴리는 왜 이렇게 큰 것일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에 달린 거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왜요? 모든 지혜와 주권과 힘과 능력이 다 주님께 있으니까 삶의 어려움도 똑같습니다. 다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인데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돈을 먼저 계산하고 내 경험을 기대고 여러분 그게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다 후회뿐이죠. 우리를 진정 돕고 인도하실 분께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큰 교회로 임재를 옮기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니 그렇게 스스로의 한계에 매일매일 부딪히고 다른 사역자들은 다 사역을 잘하는 것 같은데 본인만 못하는 것 같아서 위축되고 점점 마음이 괴로웠답니다. 사역은 사역대로 힘든데 집에서는 아내가 육아로 너무 힘들어하고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다 하루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잠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를 두고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그가 운전해서 무작정 향한 곳이 부모님 집이었어요. 이젠 다 끝났다. 나는 할 수 없다. 내려놔야겠다. 눈물만 흘리면서 집에 갔는데 그렇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 시간 동안 울기만 했대요. 그렇게 울다가 집에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나는 주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며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았었을까 그 자신의 믿음의 실상이 너무나 비참하더랍니다. 그때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주님을 있는 힘껏 불렀대요. 주님 부르는데 마음에 갑자기 깨달아진 한 가지가 아,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나에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모든 것이 바뀐 것이 아닌데 모든 상황은 그대로였는데 이제는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고 이제는 할 수 있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마음이 살아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내 인생은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답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하반절을 다시 붙드십시오.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우리 마음 안에 세상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 눈이 열리는 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해답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 주님을 믿음의 눈 열어 더욱더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항상 내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내 삶이 그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히브리서 8장에 약속하신 삶 그대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와 늘 항상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 모두의 마음에 두신 새 언약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과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붙들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안에 계신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깝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결구리와 떨어질 수 없고 하나님 물을 수도 없는 그 언약을 하나님 주께서 진행하셨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매 순간 매 분초를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가 진행하시는 일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소망이 죽게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신 주님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홀로 있을 때든 하나님 교회 있을 때든 직장과 일터 있을 때든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주권이 죽게 있사오니 하나님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 주님만의 온전히 드러나는 그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하나님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귀에 여기며 늘 주님을 하나님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눈이 새벽에 온전히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이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어서 한 가지 더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1절 하반전에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마음의 주님이 계심을 안다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형평과 여건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려는 교만을 꺾으시고 모든 초점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오 하나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난 초점을 주게 맞추어 나아가게 하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